1등 본선 진출한 우리 장서영 드롯트 가수 지금부터 음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길 준비되어 있으시죠? 즐거우신가요? 네! 여기 중국 분들이 많아서 중국어로 해야 되죠 자 중국어로 자 이제 한국인 트럭 싱어영 장서영 그리고 한국인 트럭 싱어영 한국인 트럭 싱어영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네 장서영 베스트 피어라 베스트 가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음악 주세요 여러분 please give a lot of support to her 음악 삼아주세요 강도란 여자 다 같이 불러주세요 일부러 아는 거 맞죠 나에게만 차가운 거 맞죠 알아요 그대 마음을 내게 맞을까 봐 두려운 거죠 그 눈에는 그게 매력이에요 나의 심오는 듯한 말투에 말하지만 그 시선을 넌 안 보고도 느낄 수 있죠 지구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그대의 어깨가 더워 보여 이러나 상도란가요 술 한잔 사주실래요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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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봐요 우리 맘에 속이지도 말아요 날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며 손을 닫아보봐요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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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요 그대의 어깨가 더워 보여요 그대의 어깨가 더워 보여요 그대의 어깨가 더워 보여요 서울대전 대구 명동 작업 서울대전 동 propos 찍고 내 눈은 어디 있나? 서울에 있나? 대전에 있나? 대구에 있나? 방명동야 있나 나 홀로 남겨두고 아래로 갔나 봄이 오면 보람 닫아 그 사람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손실이 없어 그 흠에 눈물이 맺혀 어느 세계를 선 어느 세계를 선 그 흠을 만나러 서울에서 대구 영광 찾아왔지만 아무래도 간 곳이 없나라 호수로 가 나 나는 그 말 충전자 울고 나갈게 자, 다같이 다음 머리부터 한번 해볼까요? 아픈 머리부터